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김포골드라인의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금 김포 도시철도 구례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통이 지연되면서 문이 굳게 닫힌 상황인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27일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전 7시 30분. 시민들은 출근을 위해 이곳 구례역 앞 버스 정류장을 찾았는데요. 길게 줄을 선 모습입니다. 보다 편한 출퇴근길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도시철도 개통 연기 소식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에 좌석버스인데 자리 없어요. 자리 없다는 게? 네. 서서간 사람 많아요.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서 가야 하고. 좌석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부분들이 실망도 많이 있으셨나요? 이번 개통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연됐나요? 다음 주에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몰랐네. 저 지금 알았네요. 아, 그랬어요? 네. 7월 달도 제가 알기로는 연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연기해요? 그럼 12월에도 운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 다음 주부터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들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제 날짜에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게 한 번만큼 두 번 틀린 게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었던 그게 있잖아요, 계획이. 왜냐면 집도 일로 이사 온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 계단 형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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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작년부터 작년이 될 걸 올해가 되고 또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두 달이 아니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부조리가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해요.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은 1인 시위도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그럼 1인 시위에 나선 시민과 직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J 헬로 김포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1인 시위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인 시위에 나설 정도로 시민들이 분노한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인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약속이 하나도 안 찍혀져서 그렇죠. 저는 사실 지하철이 그렇게 큰 목적이나 뭐 활용도에서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뭐 신도시 쪽에서는 분담금도 1200세대 딱 이렇게 내고 왔다는데 저희는 여기 바로 앞에 살아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좀 낮았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안 찍히면 이제 지금 시리오리라고 하면 또 언제 더 밀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엉성하게 인들을 진행했었나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미루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좀 우리가 풀린 거라고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공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오늘 이런 행정상의 불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 1인 시리를 제가 듣기로는 커뮤니티에서 촉발이 돼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시는 시민분들은 어떻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한 거예요? 그냥 자원했어요. 자원? 네. 무조건 그냥 제가 언제쯤 시간이 괜찮아요. 그럼 그 시간에 가서 하시는 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라서 스케줄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 도시철도 개통지원이 지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통지원이 부동산 시장에 악행을 끼치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김포 도시철도 개통지원이 지역에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먼저 도시철도 개통지원 발표가 났는데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당장으로서 효과적인 부동산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도시철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받던 기대 효과가 결국 부동산에 좋은 영향으로 미칠 거라는 기대를 했던 거지. 그런 상태는 부적 보액관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통 연장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이런 직장들의 이야기도 주민들이 좀 하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한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전혀 아주 영향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 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주택의 경기는 교통 프로야 차지하는 영향이 커요. 사실은 이번 7월에 개통했다면 어려웠던 아파트 경기, 즉 김북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경기들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은 좋은 영향을 기출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역량을 받아서. 지금까지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불편의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 둘째, 집행부, 즉 김포시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두 차례나 어겼다는 점. 주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적합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김포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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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재필입니다. 이재필에요. 이 기자가 간다. 감사합니다.